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예상됩니다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또 과학기술은 남북관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과학기술교류 전망에 대해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지금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전래고 기대가 큰 회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든가 또 남북관계개선 이런 데 큰 그림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같은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에 대한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상회담이 누구도 지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남북관계 발전까지 가고 경제발전이 되게 되면 어느 분야보다도 과학기술이 가장 협력하기 좋은 대상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과학기술 교류가 어떻게 될까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그 어느 분야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남북과학계가 교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남북과학기술협력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간접적으로 단편적으로 협력들이 이루어져 왔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1동포라든가 제중동포라든가 이런 어떤 동포사회를 통해서 북한 용어 우선 다르지 않습니까 용어사전이라든가 특수한 분야에 대한 어떤 현황과 앞으로 협력 가능성 조사라든가 뭐 그런 어떤 굉장히 단편적인 협력을 주로 해왔죠 물론 조금 더 심도 있게 협력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경북대학교 김순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슈퍼 옥수수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정혁 박사님이 또 시감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 협력은 양국 간의 긴장된 상태에서도 협력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생명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분야는 어떤 상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한국과학술단체 총연합회가 북한과학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북한에서 한민족학술대회를 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 북한에서 열렸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술대회를 열렸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픈되면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진들을 통해서 교수진 레벨에서의 어떤 다양한 협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이 좀 본격화되면 첨단기술을 군사적으로 좀 이용을 하거나 사이버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뭐 그런 우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전쟁 무기를 개발한다든가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시는데 과학기술 분야가요 넓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쟁이나 국방, 무기 이런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1909년 11월달인가요 국제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다크라고 DAC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양한 나라하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개도국을 돕고 있죠 많은 부처가 참여를 해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렇죠. 돕고 있는데 그거 그때 주로 이제 개도국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정기술을 통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 걸 비춰볼 때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ODA 지원 대상국에 충분히 포함이 돼서 이런 어떤 국방이나 무기기술 아닌 적정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적정기술은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해당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목표로 하잖아요 ODA 공적개발원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11월달에 이제 24번째로 우리가 국제개발원조 대열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죠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최초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ODA를 통해서 현재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중남미 계도국들을 돕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부하고 코이카를 통해서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돕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한국수출입은행 KDI랑 하는 KSP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KSP라는 게 이제 날리지를 쉐어링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난 50년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나 날리지를 같이 쉐어링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계도국들이 원하는 그런 협력 분야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그렇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학기에서는 북한에 있는 천연물 한 천종에 가까운 천연물에 대해서 이걸 연구해서 생체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도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게 특정 분야를 말씀드리기보다도 과학기술 남북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유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물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또는 보건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이 다 어려워하는 분야잖아요 다 직면한 문제죠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측 인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니까 보건 의료 식량 물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거기에 속하죠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상예보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인적국이랑 정보를 교류해서 협의를 해야만 정확히 예보할 수가 있죠 재난재해 각종 환경 요새 뭐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다 협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 지진 환경 기후 이런 문제는요 북측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도 도움이 되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분야 그런 분야도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산림도 그렇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북측이 우리에 비해서는 비교적 광물 자원이 많이 있어요 고령토라든가 텅스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9.99%짜리 광물에다가 우리 기술을 접목해서 99.999% 순도를 높이면 부가가시를 높여서 제3국에 수출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뿐 아니라 북측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런 분야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슨 국방 무기 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적정 기술이라든가 재난재해라든가 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시베리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철도라든가 이런 도로 이런 것도 다 대표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협력 분야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남북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용어라든가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협력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대표적으로 앞으로 주력해야 될 협력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이 과학기술 협력을 그냥 협력이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과학기술은 다른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마중물이다 마중물 혹시 아세요? 마중물이요?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마중 나가는 일이죠 예전에는 수도어가 없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펌프질을 했는데요 그냥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먼저 부어서 마중물을 넣어야 펌핑을 하면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는요 남북관계가 설사 좀 잘 진전이 안 되더라도 비교적 이념이라든가 국방에서 자유로운 분야 아까 그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협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로 치다 보면 다른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분야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과학기술이 그래서 설사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과학기술 협력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력을 해서 다른 분야까지 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공동연구 이런 것보다도 처음에는 인력교류라든가 정보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연구 실형화 이런 쪽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짧게 공공부터 나서느냐 민간부터 나서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구분할 수 없죠 공공 민간 다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아마 초기 단계는 주로 공공 섹터에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지금 있는데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활용해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든가 또 한민족과학기술대회를 연다든가 서로 실력기반을 쌓으면서 인력교류, 정보교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이제 공동연구라든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 발전될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또 민간의 도움으로 남북 간 과학기술협력이 본격화되는 날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연계해서 남북 간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